At the end 제가 숨소리를 넣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야하게 살짝 해놓고 아니, 이제 그 야한 거 끝났는데 자꾸 그러면 숨소리를 넣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탁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아 이거라고 아 진짜요? 그럼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남성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숨소리 한번 살짝 들어가볼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소리가 났길래 박수로 쳤을까 굉장히 실장님 박수 정도 치면 기립박수 정도 쳤으면 얼마 정도의 숨소리일까요? 약간은 궁금하기때문에 한번 들려줄 수 있으면 부끄러움이 때문에 눈 감고 들어야 되나요? 눈 감고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위를 좀 조절했습니다 대놓고 이번에는 노렸다기보다는 각선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쭉쭉 뻗어주면서 살짝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안무였는지 미끄러져 춤인데요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막다가 검톱 울었어 내일이 고팠어 안없이 울었어 날이 고팠어 충분히 혁신한데요? 또 하나 신나는 거 정말 신나는 거 이거 정말 신나는 거 빨리 끝나니까 빨리 보셔야 돼요 가현이 가현이 파트인데요 엉덩이를 치는 동작이 있습니다 시작! I wanna go back 예전 그대로 나와요 하! 귀여워놔 마지막 이게 포인트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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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